안녕, 루다 잘 됐어? 또 해줘? 루다야, 날씨 오늘 엄청 좋다 장난 알지? 우리 밖에 나가서 뛰어놀까? 그래, 화이팅! 빈? 예쁜 짓 예쁜 짓 루다, 변신했네? 루다, 예전에 입었던 피크닉 옷이랑 똑같네? 그치? 루다야! 엄마가 새로운 신맛 샀어 타라란 우와, 좋겠다, 루다! 새로운 신발 생겼어 맨날 똑같은 신발만 신었잖아 일어나보세요 오잉?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가 났어? 신기해, 루다야? 응 아이, 좋아 우와, 뭔 소리야? 이거 신고 나가면 아주 밖에서 시선을 다 끌겠는데 이리 와봐 나가자, 이제 응 자막을 누르면 신났네 신났어 이루다 근데 엄청 빽빽빽거리네요 이루다씨 날씨 진짜 좋다 오늘 엄마 엄마? 엄마 저기있어 가자 아빠 손 잡아 싫어? 오코야 엄마한테 오고 싶었어 아빠 손 잡아 여기 어디야? 공원 가는 길 루다야 우리 예전에도 한번 갔었어 너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지? 작년 가을이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루다를 유모차에 태워서 갔죠? 그치 여기 태워서 하고 근데 지금은 지가 알아서 걸어오고 유모차에는 대신 짐이 실려있어요 가자 가자 아빠 아빠 여기 있지롱 아니 엄마 손 잡으니까 아빠도 잡아야 되는데 아 그래? 요즘에는 꼭 이렇게 두 사람 손 다 잡으려고 그래요 아하하 야 저희 공원이 보인다 야 다 왔어 루다야 어이구 어이구 기억이 너무 적다 기억이 너무 적어 아파 아파 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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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도 않아 씩씩게 오빠 안녕 그 와중에 인사 가자 자 다 왔습니다 아 날씨 좋다 루다야 가자 아빠 자리 잡았어 자 우리가 자리 잡을 곳은 여기입니다 이 그늘에다가 자리 잡을 거예요 친구들 엄청 많지 루다야 그치? 여기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야 루다야 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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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가져와줄게 맘마부터 먹어야 되는데 맘마부터 먹어야 되는데 나 맘마 먹어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먹자 자 아주 유용한 후보스턴 의자 뭡니까 이건 또?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한다고 엄청 좋아하죠? 네 뉴 아이템이에요 홀딩박스 화장품 필요한 거 있어서 사고 받았어 일로와 아까 넘어졌지? 손 닦아야 돼 반대쪽 선도 반대쪽 선도 아니야 죽 거야 이거만 이거 옮기라고 여깄어 여깄어 줄게 밥 먹고 과자 줄게 맘마 맘마 응 맘마 먹어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부터 먹자 자 우리는 뭐 먹죠? 오늘 치킨을 시켰지요 우리 한국만의 장점 어디서나 배달이 가능하다 그죠? 그렇지 여기 공원에 주차장으로 오셔서 전화 주기로 하셨어 응 나오기 잘했어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귀찮고 해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막상 또 나오니까 유다도 좋아하고 너무 아까 웃는 거 보셨죠? 세상이 그렇게 행복해하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 그치 나와서 좀 광합성도 하고 지금 이렇게 사람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예요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 맞아 우리들이야 뭐 이렇게 보면은 아주 흔한 일상이잖아요 그냥 뭐 공원에 사람들 지나다니고 바람 불고 이런 게 아주 일상인데 유다한테는 모든 게 다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유다야 다 먹었어? 이제 아빠랑 가서 뛰어놀까? 예스 가자 치킨 오면 말씀해주세요 네 유다야 가자 우와 엄청 좋아 아빠가 뛰어볼까? 유다 줘봐 연 있어 연 엄마 어디 있어? 이제 엄마 바라기가 됐어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찾아봐 엄마는 어디 있을까요? 유다 거기 아니야 여기야 유다야 여기 있잖아 엄마 여기 있잖아 여기 없잖아 엄마 너무 오래 Dakota 자 아빠한테는 안 와? 아빠한테는 와 아빠한테 안 와? 아빠한테 안 와 좋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준비 시작 아이고 이렇게 뛰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끔씩 아파트 말고 그냥 전원주택에 살까? 이 생각으로 들 때가 있어요. 까까? 맞아 까까. 까까 친구한테 줄까? 우리? 주고 싶은 친구 있어? 까까? 예스! 어 어디 있어? 누구한테 까까 주고 싶어? 가봐 한번. 과연 누구한테 진짜 줄 것인가? 까까! 어 까까! 까까! 조심조심조심 앞에 조심! 거기 조심! 천천히! 그렇지! 지금 누구 하나 주고 싶은 사람 뭐랬더니 오빠 보고 왔어요. 아 진짜? 잘 나왔습니다. 오빠야? 오빠 줘! 오빠 줘! 고맙다! 고마워! 노! 오빠 하나 주자! 나한테 나한테! 오빠 하나 주자! 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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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줄 거야? 빨리! 우사 춤춰봐! 춤! 아니 어때? 춤추네!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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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한테! 가자! 고맙다! 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가자! 가자! 돈을 줬다! estra, . 빨리 와 오빠 췄어? 잘했어 가끔씩 이렇게 일부를 줘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은 외동이니까 나눌지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나눈 기쁨을 알 수 있게끔 해요 가자 이제 엄마한테 가자 엄마 어디서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응 괜찮아 가자 아파 아파 엄마 저쪽 있잖아 엄마한테 가야지 엄마 아빠 갈게요 안녕 과연 어디까지 멀어졌을 때 다급하게 뛰어올지 와 이렇게 멀어졌는데도 안 따라온다고? 자기는 못 찾은 거 같아 그러니까 과연 엄마 아빠 없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볼지 이렇게 멀리 따라온 적은 처음이거든 아빠가 안 보여? 아니 아빠가 서서히 멀어졌는데도 왜 몰라? 저 오빠 보느라고 딴짓 하느라고 울지도 않네 가야겠다 됐다 빨리 와 아빠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아빠 그러니까 아빠 잘 봐야지 다른 사람들 보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일로와 그래도 울지도 않고 씩씩했어 가자 일로와 와 이리와 엄마 여기있네 이루다 엄마 목소리 안들려 아 줄거야 줄거 확실히 주고 맨날 저렇게 줄거처럼 아났잖아 내가 내같은 저거 주는게 아니라 자랑하는 것 같아 루다야? 이루다? 거기서 뭐하는거야? 이루다! 루다야! 자 드디어 치킨이 왔습니다 몸모 어 몸모도 있어 맞아 짜잔 이거 먹을래? 천천히 오래 먹어 루다야 던져! 언니 네 안녕 춤추고싶어あれ 영원히 bare 이것ة이